아프리카 TV의 진정한 공포 이거 뭐예요? 아프리칸 아프리카TV의 진정한 공포 시수기리 시수기리 요즘 공포쳐 탄자니아에 간 거야 야 근데 들어서는 순간 야 여기 진짜 여행방송이겠지 이런 게 재밌구나 아니 무슨 게임 그 저기 게임 스카이림 같은 집이야 그치? 야 대문 문 봐봐 현관문 봐봐 스카이림 무슨 약간 중세시대 약간 그런 집 같은 느낌이네 미쳤다 아아 침대 있고 어? 좋잖아 I hear you 잠깐만 아 잠깐만 오 리액션 오케이 오케이 이겨둬야지 이 정도 리액션임 줘야지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니가 인정 인정하면 인정해요 인정하니까 잠깐 길만 비켜주세요 예예 알겠어요 알겠어요 나와주세요 알겠어 알겠어 어 어 오케이 하하하하하 bukan 어렸을 때 그 친아버지랑 예전에 선상낚시 가서 새우 갓잡아 올린 새우 그냥 까서 그 자리에서 회처럼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새우랑은 완전 다른게 이게 왜 알고 보면 섬뜩한 먹방이냐면 유택 이슥유님은 회충약 잘 드시고 정기적으로 병원검사 받으세요 와 디스토마무침 장난없네 1급수 청정수에 사는 민물고기도 기생충 감염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물생물은 무조건 충이 감염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민물새우는 토아새우는 기생충이 있을 확률이 낮긴 하지만 웬만하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디스토마 살살 녹는다 기생충 장난 아닐 거다 절대 먹지 마세요 민물생선은 생물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작살난다 디스토마무침 숨이 꼴딱 넘어가네 어떤 전문가가 댓글을 달았었는데 민물생물 안에 있는 기생충들은 기생충 약으로 어떻게 안 된대 민물해먹고 다음날 밤에 본인 가슴을 식칼로 찌르고 도려내시며 돌아가셨던 친구 아버지가 생각나네요 저는 쿠라 같고 지식이 없으면 그냥 맛있게 먹어버리네 큰일나 큰일나 기생충이 기생충이 온몸 안에 기생충이 있었대 코로 막 삐져나오 그랬었대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물이 맑았을 지금보다 훨씬 더 자연적으로 생태계가 맑았을 시절에도 기생충은 있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진짜 위험한 거지 체형 근황 궁금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체형님 진짜 이쁜 것 같아 이게 어떻게 마흔셋이야 눈웃음이 미쳤다 배현정 폼 미쳤다 아 근데 뭔가 체형님보다 갑자기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카리나 보니까 또 느낌이 또 다르네 여자는 역시 나이가 깡팬 건가 여자는 역시 나이가 깡팬 건가 아 진짜 이쁘다 이제 전체 근로 한번 볼게요 선 넘어버린 인종차별 근황 이런 걸 제발 코트로끼라 게시판에 올려달라고 또 봐도 웃겨 선 넘었네 지랄한다 당근마켓에서 리콜 요청 올해 초에 저한테 이걸 사가신 분 제발 연락 좀 주세요 돌아가신 할머니가 쓰시던 거울인데 매일 밤 꿈에 나와서 거울 좀 가져오라고 소리치십니다 아 요즘에 이제 그런 공포물들의 어떤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요 원래는 이제 옛날에 아주 1차원적인 공포에 가까운 애니메트로닉스 불쾌한 골짜기라고 불리는 혐오 반응을 이용한 공포물 이제 이게 1970년에서 90년대 쯤에 애니메트로닉스들은 전혀 무섭게 만들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엄청 어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광대 공포증이랑 비슷한 불쾌함을 유발해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 제법 있다 이제 이런 걸 이용한 게 프레디 피자 가게 지금은 이제 조금 약간 이런 걸로 발전했죠 예 구조물이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그런 깔끔한 그런 공간에 나홀로 있는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백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그 광장 공포증이라 그래야 되나 밀실 공포증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공포증이 뭐 특징이 뭐냐면은 천장에 막혀 있어요 보통 이제 사람은 천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어떤 그 뭔가 좀 뚫려 있는 듯한 그런 그 열려 있는 듯한 그런 이제 그 기분을 받는데 그렇게 크게 공포감을 못 느끼는데 천장이 완전히 막혀 있는 리미널 스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가장 지금 핫하고 인기 있는 공포물의 소재 이거 지금 초딩들이 환장합니다 잼민이들이 좋아 죽습니다 이거 이건 역시 불쾌한 감정을 자극하는 방식의 호러물 귀신도 괴물도 없는데 엄청나게 사람이 많아 많이 다녀야 되는 곳에 아무도 없는 텅 빈 상황이 주는 극도의 이질감 음 백룸도 이제 그것 중에 하나구요 이제 서양 잼민이들은 뭘 보고 가장 각광하나 그 각광받냐 하면은 서브메카노포비아 현재 양웹에서 발굴되고 있는 신흥공포물 좁고 어두우며 반쯤 물에 잠긴 공간에서 드러나는 인공적인 조형물 요런 거 보고 이제 좀 무섭다고 음 최근에 그 포레스트에도 이런 곳이 있었죠 예 상어 한 마리가 있었는데 어 동굴 안에 있는 그 물 고인 그런 곳 거기서 뭐가 튀어나온 것에 대한 어떤 공포감을 자극시키는 거지 아 아 아 아 진짜 잘하더라 유울이라는 이사람 예 레오, 베텔기우스, 드라이플라워 하나같이 다 좋다고 노래를 잘해 안들어 베텔기우스 절대 안들거야 레오는 들을거야 레오 들으면 저작권 거리지 랄표야? 제가 잘하면 돼요 들어도 돼요 안 들르래 안 들어도 돼요 이게 무슨일입니까? CCTV인데요 A씨는 제주시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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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머니 에다가 아니 주머니가 아니라 돌을 오른손에 들고 이렇게 어, 뭐야 파우치 무슨 지갑 들고 다니는 것 마냥 손으로 이렇게 감싸고 럭비공 마냥 큰 돌 하나를 들고 이렇게 제주도에서 길을 걷고 있다가 갑자기 얼굴을 강하게 가격한 뒤 도망갔다 근데 집행유예가 떴다고? 심신미약이어서? 미친 거 아니야? 아 일면식도 없는 남성의 얼굴을 내려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초범이라서 그런가 보네 아무런 이유 없이 돌덩이로 얼굴을 가격해가지고 술 먹고 나서 왼쪽 광대뼈 얼굴 골절상 진단을 받았다 합의 했나보다 합의금 넉넉하게 줬나봐 그래서 저렇게 됐네요 로또나 이렇게 로또 말고 저 복권 있잖아요 복권 관련돼가지고 요즘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즉석 복권에 사라진 5억원 1등이 5억원인데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시중에 풀린 천원짜리 스피터 복권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뭔가 오류가 발견됐는데도 담당업체가 그걸 숨긴 채 계속 복권을 팔았다는 얘기인데 문제가 있을 걸로 추정되는 20만장을 수거해갔어요 회수했는데 1억원짜리 1등 복권은 끝내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회수된 20만장 안에 혹시 1등이 있던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러면은 대국민 사기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피도 1등이 5억원이었구만 스포츠 쪽에 있어서 3대 운동 재능 어우 브록 레슨 하네요 은간우 존나 무섭네 골격 몸 자체가 이렇게 골밀도가 높고 뼈가 통뼈에다가 어깨 쫙 벌어지고 몸통도 두꺼운 그런 사람들이 힘을 잘 쓰니까 키와 체급이 있어도 골격이 안 받쳐주면은 키 체급의 이점을 살리지 못한다고 이제 골격이 좋은 이런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히나 격투 종목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능이죠 지능 지능캐들 축구계의 지능캐 축구계의 지능캐 메이웨더 그리고 딩요 운동신경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운동지능 타고난 운동지능 똑똑해야 된다 그리고 높은 테스토스테론 운동 잘한 사람들이 이제 그 호르몬이 높다 뭐 이런 얘기네요 빌게이츠 오피셜 나는 인생을 살면서 딱 두 번의 혁신적인 경험을 했다 내가 80년도에 처음으로 그래픽 UI가 나왔을 때고 작년에 오픈 AI에 AI가 대학교 레벨 시험을 잘 봤을 때이다 특히 오픈 AI 팀은 내가 몇 년 걸릴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몇 년만에 해놨다 AI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고민해봤다 요즘 AI에 대해서 세상에 관심이 엄청 커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투자 발전이 있을 것이다 일상 언어로 컴퓨터를 통제하게 되는 세상이 올 것이다 생산성이 존나 올라갈 것이다 개인화된 인공지능 비서가 이제는 진짜로 등장할 것이다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직업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AI가 대체할 수 있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 뭐 AI로 대체할 수 있는 직업 중에 판사가 좀 대체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가장 인간적인 어떤 본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나와있는 그 매뉴얼대로 딱 판단해가지고 판사들이 좀 이렇게 AI로 빨리 대체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박은비님 진짜 연애 안 해봤을까? 본인 주장으로는 32년째 한 번도 남자를 사귀어 본 적 없대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갑자기 난 그 짜리 떠오른다 성깔 있는 사람 특징이라 그래가지고 몸에 막 얼굴에 피어싱이 있고 문신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멘탈 은근히 약하고 멘탈 강한 사람들은 멘탈이라고 생각나하나? 기가 센 사람 특징이래서 나오잖아 유리 멘탈이 검사가 나와? 안 나오는데? 음... 멘탈 센 사람... 기 센 사람 특징 아하하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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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자들이 공감한다는 짜리인데 유리 멘탈인 사람들이 자신을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치장을 한다는 거야 화장도 두껍게 하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근데 진짜 현실에서 기 센 사람들은 이렇게 생겼다 이거야 기 존나 센 박은빛님도 약간 되게 기가 센 게 아닐까 뭔가 느낌이 남자들이 다가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유튜버들 지금 좀 난리 났습니다 호갱구조대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저격을 했는데요 갑자기 홍삼을 팔기 시작한 대형 유튜버들의 특징 현재 호갱구조대에 올라온 내용의 영상 한 홍삼 회사의 제품이 터무니없는 가격에 올려놓고 유튜버들과 커미션을 맺어서 할인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사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20만원 30만원대에 원래 판매하는 홍삼 세트인데 이거 여러분들 구독자님들에게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6만원에 이거 완전 거져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판매한 수익은 전부 기부하기로 하고 진행된 광고라고 기부금 영수증도 안 뗀다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커미션 받았냐 터무니없는 가격이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 정가가 5.9만원이었는데 수익은 전부 기부하기로 했으나 호갱구조대 채널에 올라온 영상 주인공들과는 다르니 게이들은 억가의 성분과는 다르니 광고를 좀 많이 하나보네 나 한번도 본 적이 없네 저희한테도 왔어요 우리한테도 왔었어? 뭐 돈 주는 거래? 매출액이 몇 퍼센트 준다고 했었어요 아 진짜? 저 회사 맞아? 기부한다는 내용도 있고 비슷한 거 같아요 홍삼이고 매사 뭘 솔깃이야 누가 사 누가 사 라이브 커머스 해가지고 그 만원짜리 블루투스 이어폰 하나 파는데 블루투스 이어폰 하나 사놓고 카페에다가 이게 가성비가 좋은건지 안좋은건지 하면서 음질이 어떻고 뭐가 어쩌고 하면서 완전히 그냥 분석해가지고 그거 가성비가 좋네 안좋네 이지랄하는 되도 않는 진짜 난 그때 그거 보고 난 느꼈어 아 이 새끼들한테 식품 외에 아무것도 팔면 안됐겠구나 어 그런 느낌 나 그거 보고 진짜 혀를 내둘렀어 콧박이들이 어떤 애들인데 닭 잡는 법 햄 쪼가리인가 음 이거 어떻게 닭 잡아놨어 어? 가면 써버리네 야 이러면서 시야를 가리고 아니 바보들인가 물고나서 놔버리면 되잖아 못놨나 걸려버리나 여기서 야 신기하다 신박하다 북한에서 지금 한국의 상황을 가지고 조롱하는 그런 전파를 뭐 방송을 한다고 그러네요 청년실험률 세계 1위 이렇게 까면서 내리까면서 아무리 그래도 니네보단 낫지 미친새끼들아 지금도 먹을 거 없어갖고 아사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산에서 더이상 캐 먹을 것도 없고 나무도 캐 먹고 이것저것 다 캐 먹어갖고 산도 완전 다 민둥산밖에 없으면서 이 비영신새끼들 뭔 한국을 이렇게 니들이 버러지 새끼들이네 저 새끼들 한국영화협회에서 넷플릭스 OTT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좀 해달라 그러네요 자기네들이 경쟁력을 잃어가지고 시장경제의 논리로 봤을 때 도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무엇하나 이득이 없잖아요 아이씨 지금 15,000원 내고 누가 지금 멍멍이나 무슨 웅남이 같은 그런 그지같은 영화 누가 봅니까 15,000원 걔 돈 아깝죠 예전에야 영화 5,000원 8,000원 하던 시절에는 성인들의 커플들의 데이트 장소로 많이 각광받았었죠 이 돈이면은 뭐 팝콘 콜라 뭐 해가지고 한 25,000원 정도면 둘이서 이제 시간도 잘 보낼 수 있고 또 재밌는 영화 같은 것도 보면서 뭐 그렇게 쓰였는데 지금 15,000원이면은 누가 15,000원씩 내고 하냐고 이린다 예? 영화도 개그지 같은 거나 내놓으면서 그래서 자기네들이 경쟁력을 잃었으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정부에다가 그 OTT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규제해 달라고 이 지랄하는 게 정말 역겹네요 예 병신새끼들 같아요 협회장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팬데믹 이후 3년 내내 3회나 가격 인상을 해 갑작스럽다는 의견을 이해한다 이해한다 비싸다는 거 그럴만한 컨텐츠를 만드는 비용이자 컨텐츠를 헌보이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비용이다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랄병하고 있네 막말로 얘기해서 내 딱 얘기할게 지금 나온 한국 영화들은 누누TV에 나와도 안 봐 누누TV 에디션으로도 이용 안 해 안 하는 게 원래 맞겠지만 공짜로 누가 보라 그래도 안 본다 이 말이야 내 말은 그런 병신같은 영화 만들면서 무슨 지금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남아 도는 게 아니거든요 젖 가세요 그래 규제 해줘 언제까지 해줘 해줘 외칠 거야 제발 경쟁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야구의 신 오타니가 타는 차 소나타 구형 타고 다닌다고 돈을 진짜 안 쓰는 걸로 유명하구나 유튜버 빅페이스가 알려진 초보 운정 퇴근 시간 압구정독인데요 그러다시피 완전 헬이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깜빡이를 켠다고 역시 양보해줄 리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펜마를 내밀게 되면 바로 정지 역시나 펜마를 내미는 순간 바로 정지 보이세요 지금? 수월하게 들어가고 있죠 퇴근 시간에 강남에서 단순히 깜빡이를 넣는다고 얘기 가능할까요? 3차선 레인지로버 정지 2차선 BMW 정지 1차선 바이크 정지 이거 하나 만들어버리자면 좋겠네 왜 자꾸 난 나쁜 생각 들지? 내가 썩은 건가? 양보 안 해주고 앞으로 간 다음에 창문 연 다음에 응 싫어 이거 내밀 것 같아 그런 생각 하면 안 되는데 응 싫어 이런 생각 하면 안 되죠 속도의 정점에 달한 복서 라이언 가리시아의 최대 장점이라고 한다면 동체시력과 폭발적인 스피드일 겁니다 루크 캠벨은 페이크 바디 테이고는 폭발적인 라이트 홀츠나는 왼손 체크 훅으로 생대를 괴밀시켰습니다 이런 가리시아의 속도와 정확성은 코브라 백 트레이닝에서 명확하게 나옵니다 주먹이 타는 위치, 파워, 각도에 따라서 사방으로 휘어지는 코브라 백을 장난감 다루듯이 쳐버리는 영상들이 인터넷에 돌아다니죠 그냥 가볍게 치는 게 아니라 풀 파워를 쳐서 스프링이 최대한 휘어져서 올라올 때 캐치샷을 먹이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라이언 가리시아의 추 코브라 뭐 어쩌고 저게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튀는 건데 저걸 그냥 세게 후려치네 야무지구만 뭐 이정도면 된 것 같은데요? 오케이 이까지 봅시다 이까지 보고 잠깐만 한국인이 가장 못생겨보인다는 염색머리 탈색 딱 한 번 했을 때 머리색 근본 없는 양아치 옐로우 색깔 그리고 너로 아 아 아 이은혜랑 조연수 2심 무기징역 구형 때려봤는데 얘네 못 나오겠네 2심에서 선고가 돼야 되는 건데 징역 30년 받았다가 이 새끼들은 못 나오겠다 사형해야지 저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어 라이프씨 나 똥싸고 올테니까 잠깐 앉아서 좀 기다리세요 이슈 보고 계셨으면 됩니까? 네가 좀 보세요 카리나 좀 보여주면 안돼요? 카리나 카리나 엉덩작 때리는 것도 있고 그러던데 카리나 정말 예쁜 것 같은데 카리나요? 알겠습니다 바로 카리나 볼게요 이거다 이거다 테고 카리나 봤죠? 이거는 데이툴 어딘가요? 어딘가요? 아 여수 안 돼요 여수 근데 케이블카 이렇게 길었나? 여수에 이건 예전에 봤었어요 너무 옛날 자료들 백선생님 백선생님 벚꽃축제 때문에 그러겠죠? 차가 굉장히 많은데 관광버스 보세요 군항제 4월 3일까지 4월 3일까지니까 다음주까지 하겠네요 코트야 알겠습니다 랄프용 고황영양제 오늘은 꼭 챙겨줘 알겠습니다 벚꽃이 만개하긴 했네요 남쪽에는 사람 진짜 많네요 벚꽃 질이긴 하네요 AI 롤 챔피언이요? 바로 봐줄게요 레오나인가요? 레오나 락스 락스죠 락스 이거 뭔가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 카르마인가요? 카이사인가요? 아 이거 메이드 니달리 아닙니까? 메이드 니달리 어 뭔가요 이거? 이런 칼을 들고 있는 챔피언이 있나요? 이럴리아인데 등에 칼이 없잖아요 아 다이애나 예 어 이거 아리다 아리 예 팝스타 아리 스킨이네요 어 이거 뭔가요? 이거 뭐 킨드레드인가요? 뭐 늑대를 달고 있네 예 이야 어 이거 많이 본 것 같은데 뭐죠 이거? 이거 뭔 스킨인 것 같은데 이거 나무지네 아 이렐리아 프레이스리 아 그거 아 오케이 오케이 뭐요? 나무지네 AI 보고 있었어요 AI를 왜 봐 그거 놓다 먹는데 인마 자르면 되요 아이 뭘 자르고 자시고 할게 뭐가 있습니까? 자르면 되죠 예 뭔데요? 야무지네요 좋네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예 아주 좋네요 이 정도는 못하고 안 먹지 않아요? 그치 네 이거 AI로 만든 거야? 예 미쳤다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났다 좀 어색한 손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싹 잡아가지고 이제 아니 근데 AI가 더 발전하면 손 같은 경우도 더 되게 지금 어느 정도 되게 자연스러운 영역에 들어섰어 어떡하냐 일러스트레이터들은 진짜 직업 잃겠네 아 하아 몇 날 며칠 붙들고 저거 그림 그리고 그래야 되는데 AI는 막 2, 3초면 뚝딱 만들어버리니까 야 이건 진짜 뭐 AI의 승인데 영양제 먹어줘 오래 살아야지 음 아 영양제 먹은 지 한 2주 넘었네 어 먹어야지 나중에 기분 좋을 때 먹을게요 으흐흐흐 응 아 아 아 아 으 아 와 역시 갓 땡 이다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와... 키울맛 나겠다... 진짜... 이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고양이들이 좀 별로 같죠? 근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고양이는 고양이만의 매력이 꽉 차 있습니다 취향 차이인 것이죠 최근에 쇼치에서 봤던 고양이 중에 진짜 예쁜 고양이 있었는데 코트야 뱅뱅이는 사람 구하러 가고 털바퀴는 니거니거 하고 말하는 고양이였나? 말하는 고양이였나?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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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 뱅 어 귀여워 호사비 일마 귀엽더라고 응 감흥이 없어? 흠 흥 뱅 뱅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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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사진 언니 millimeters вопросы 저거 아직 minim걸려서 ує고 쉬고 있는 가족들 Bat 엄마 아빠 부부 pag 아신! 익났은 마파키나임! 마파키따! 마이마다퀸! 마이시스에 칭팡끄! 에이 마이 카키루! 보거창이퀸! 김석윤 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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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기 시발 김치찌개 김석윤 독일 존나 보이네 어 장신 개 스바 갈래 불 퍽 은 어 깍끍 쭈아악 지없는 수박 뇌절 X대네 아, X나 웃긴다 김성은이 진짜 재밌는 개그맨이야 맞지? 영어 개그의 끝판왕 같아 AK-47 프로토 연사로 갈려버리기 자, 이번에 써볼 총은 AK-47이고 7.62mm 3구타를 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소총이죠 자, 이번에 써볼 총은 AK-47이고 어... 고막이 나가버린다고 아... 소총